홍성군의 인구수가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0만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군은 지난 21일 인구수 9만 9,986명을 기록해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 10만 1,7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군은 인구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생을 포함해 인근 예산지역 아파트로의 이주, 개강 연기에 따른 대학생 전입 지연 등을 꼽고 있습니다. 군은 인구 증가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10만선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